오늘 그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안 지워도 될 뻔했네요. 생각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이요. 제가 드릴 강좌는 연부를 하세요. 연부를 많이 하세요.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를 통해서 참나각성을 하시는 거는 요거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, 첫번째 이것도 선정인데 좀 미발의 선정 아닙니까? 시간 있을 때 깊이 오롯이 참나에만 집중해 보는, 나 몰입 방법은 같아요. 몰라 괜찮아 하시는데 뭐 다른 명상법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몰라 괜찮아 하잖아요. 생각감정오감을 몰라 하고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나의 존재감에 집중해 보는 거 요거는 틈날 때마다 가끔씩 하세요. 뭐 수시로 하시는 거 좋아요. 하지만 문제는 요거 하시는 동안에 다른 걸 못 봅니다. 나 몰입이니까. 나만 봐야 되니까. 자 요런 시간을 가끔 가지시고 일상에서 살아 움직일 때는 생각감정오감을 쓰실 때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. 생각을 관리 못 하시면 일상에서 계속 참나를 드러내는 즉 신성이 늘 흐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가끔씩 명상할 때만 신성과 하나 되면 안되잖아요. 일상에서 신성이 늘 흐르게 돼야 됩니다. 일주보살도 참나 안에 들어 앉았다는 건 늘 참나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주보살 빨리 되고 그러려면 팁이 연불, 만트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만들어드린 만트라도 쓰셔도 좋아요. 옴, 몰라, 괜찮아. 그럼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? 같은데 나 몰입 때도 이거지만 대상이 있는 몰입 때도 몰라, 괜찮아, 쓰시되 포인트가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을 버려서 참나랑 만나자는 차원이라면 요거는 참나 아시잖아, 이미. 자, 참나를 처음에 모를 때는 수시로 다 버려보면서 참나가 진짜 존재하는가 참나로만 현존해 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. 참나랑 사귀어야 되니까. 근데 참나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. 그럼 일상에서 지금,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참나, 나 몰입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.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신성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참나는 이미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 알아요. 참나가 지금 작동하게 제대로 이 세상에서 생각감정 오감 속에서 자기 뜻을 펼치게 도와주면 되거든요.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바라보셔야 되니까 그때 중요한 건요. 생각만 잘 통제하면 됩니다. 뭘 생각할지를 본인이 계속 정해주는데 신성을 생각하게 자꾸 유도해주는 게 좋아요. 내가 해야 될 일 가끔씩은 망상도 해봐야죠. 하지만 하다가도 수시로 어디로 돌아와요? 깊은 나 명상으로 갈 처지가 아닐 때는 뭐로 돌아가냐? 신의 이름, 부처님 이름 이렇게 명호에 집중하는 게 염불이죠. 염불이나 만트라, 본인이 아는 기도문, 간단한 기도문 아니면 아버지. 자, 아버지 가능합니다. 하느님. 각자 또 좋아하는 기도문 있겠죠? 경전의 한 구절이라든가 고요하라.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.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. 시편의 구절도 있고. 그럼 진짜 같이 고요해져요.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도교 같으면 구천응원, 내성부와 천전, 구천응원, 내성부와 천전, 나마하미타불, 관세음보살, 인도시바이신 같으면 옴, 나마시바이, 옴, 나마시바이, 다 가능해요. 동학 같으면 시천주. 시천주, 조화정, 영세불망, 만사치. 간단한 약식으로라도. 이렇게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그 시간에 어마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 생각을 돌려가지고 하느님과 신성을 생각하게 계속 돌려주는 게 염불만한 게 없습니다. 옴, 몰라, 괜찮아도 괜찮아. 만트라나 염불만한 게 없어요. 그냥 노느니 염불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. 노느니 자꾸 신성한 생각을 해주면 생각이 딴 데로 못 나가고 첫째, 생각이 탐진 채 세계로 못 빠집니다. 효과가 보통 여러 개예요. 또 하나는 뭐냐. 이건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봤자 이 정도밖에 기능을 못 해주는데요. 기본적으로 받는 효능은. 자, 참나를 아는 사람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참나를 아시는 분은 화두도, 만트라 같은 거예요. 화두. 이목고, 이목고, 이건 무엇이냐? 나는 누구냐? 이런 거 자기가 익숙한 이 문구를 암송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정해서 수시로. 아니면 아침에는 나무 아미타불, 아미타불하고 빙이 됐다가, 오후쯤에는 구천응원, 내송바, 천전, 자기 전에는 옴나마, 시바이, 뭐 자유자재입니다. 왜? 다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. 다 하나인 줄 알죠. 참나 자리를 얻은 사람이에요. 제가 말씀드리면 참나 자리 얻기 전에는요. 몰라, 괜찮아. 더 집중하시는 게 제가 권하는 방법이고. 참나를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아버지만 해도 깨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. 깨어있다는 거는 참나에만 몰입하는 게 아닙니다. 아버지라는 대상에 몰입했는데 어떻게 됐어요? 참나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. 참나가 드러난 상태를 즐기시는 나름의 요령을 얻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참나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. 하루에 시간 내서 몇 번 가끔 하시면 돼요. 어제도 이 참나고, 내일도 이 참나고, 지금도 이 참나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 참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, 감정, 오감 속에 참나가 계속 드러나기를 난 참나가 뭔지 아니까.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. 자꾸 피터팬은 날 보면 깨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지? 지금 밥 먹다가? 치킨 먹다가 갑자기 제가 깨어있으세요? 오, 어떡하지? 참나만 보고 있어야 되나? 아니에요.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치킨 드시되 깨어서 드시라는 거예요. 깨어서 먹는다는 건요.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나를 붙잡아야지 하면 먼저 장애가 생깁니다. 왜냐하면 생각, 감정, 오감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버리고 참나를 잡아야지 이 생각이 나면 불편해지죠. 전혀 불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제 실전 팁입니다. 그냥 하시는 행위를 치킨을 먹는다라고 말해도 돼요. 사실은. 치킨을 먹는 행위에서 깨어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. 깨어서 드시면 돼요. 그냥 이런 또 호흡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에요. 들이신다, 내쉰다 하는 중에 깨어나버려요. 참나만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. 참나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지. 일상에서 계속 참나가 드러나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. 몸 동작에 집중하는 것도 깨어나게 하는 짓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아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계속. 그러니까 부처님은 앉을 때 앉을 줄, 앉아있는 줄 알고 걸어갈 때 걸어다닌 줄 알고, 팔 들 때 드는 줄 알고, 내릴 때 내리는 줄 알아라. 그럼 이거는 열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기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살아라. 열반 속에서 살아라. 아라아는 어떻게 사나요? 밥 먹을 때 먹는 줄 알고, 잘 때 자는 줄 안다. 저도 아는데요. 아니에요. 그거 아니다. 깨어서 안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, 동작에만 집중하라 그것도 필요 없는 소리예요. 연불도 좋은 방편이에요. 그냥 노래하듯이 속으로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나쁜 생각 못 하게 막았죠, 첫째. 신성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죠. 두 번째, 염하면서 깨어나요. 참나가 흐르게 만듭니다. 그러면 참나가 흐르면 뭐가 오죠? 참나로부터? 평안과 영감이 와요. 그 얘기 뭐냐? 참나로부터 바로 가피를 받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. 참나 상태에서 자꾸 나무함이 탑을 외면 나무함이 탑을의 가피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. 나무함이 탑을한테 의지하는 이 마음이 주는 위안이 또 있어요. 그렇죠? 깨어서, 자, 여기서 놀라운 거는 내가 깨어서 나무함이 탑을 하면 에고가 단순히 하는 게 아닙니다. 참나가 나무함이 탑을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. 염불이 아니라 불염이 돼요. 불이 염해져요. 내 안에 있는 참나가 나를 위해 염해집니다.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형국이 돼요. 깨어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. 깨어서 위험한다는 건 내가 단순히 나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.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지금 하는 행위가 돼버려요. 신성이 염불을 하게 하고 신성이 만트라를 하게 하면요. 신성이 신성한 생각을 하게 해버리면 내 안에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. 그 가피가 또 일어납니다. 자 참나 알아채서 좋죠. 생각 딴 생각 못해서 좋죠. 참나 드러나서 좋죠. 참나로부터 가피 오죠. 또 염불의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죠. 가피를 받죠. 가피가 참나로부터 막 성자로부터 내가 동일시하는 성자로부터 그렇게 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. 생각이 이렇게 신성해진 심신이 건강해집니다. 심신의 에너지가 동합니다. 왜? 속으로 생각해도 염불이나 만트라는요. 진동을 일으켜요. 에너지. 옴을요. 말 전혀 안 해보시고 생각으로만 해보세요. 몸 관찰하면서. 몸 다 진동합니다. 생각만 해도. 생각, 그 체가 진동을 일으켜요. 그것도 에너지거든요. 다. 생각도 에너지라 우리 몸에 진동을 일으켜요. 그러니까 말로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이런 모든 만트라, 주문, 염불은. 속으로 생각만 하세요. 그러면서 몸을 관찰해보면 심신이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몸 전체가 에너지가 진동해요. 그러니까 몸에 어디 막힌 데가 있으면 잘 뚫립니다. 그럼 옴도 좋죠. 옴. 제가 몰입책에는 옴하라는 말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건강을 위해서 옴, 옴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몸이 진동이 일으켜요. 이런 식으로 활용법이 무한하죠. 당장 대충 따져봐도 효과가 장난이 아니죠. 내 핵심은 뭐냐. 생각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명한 생각을 하나랑 다른 얘기예요. 그것대로 중요하고. 이것은 생각을 신성한 쪽으로 향하게 계속 해 주는 겁니다. 그럼 노라도 계속 신성한. 에고는 신성한 걸 생각했죠. 참나는 드러났죠. 참나로부터 가피 왔죠. 다른 신성한 존재들로부터 가피 오죠. 내 심신은 에너지라 에너지가 계속 진동하면서 또 이 가피를 받아서 더 건강해지죠. 노는 염불하라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시로.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참나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. 참나를 영 모르는 분이 제 얘기 듣고 염불을 바로 하면 효과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. 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? 막 이러면 난감하죠.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하세요. 뭔 소리예요? 참나 상태에서 하라는 얘기 알아들으실 정도 되는 분들은 지금 이거 바로 다 쓰실 수 있어요. 수시로 하세요. 참나를 우리가 태양을 직시하는 거 하루에 몇 번이나 태양 보시나요? 안 봐도 되죠. 심지어. 태양의 빛과 그 열이 다 느껴지는데 에너지가 다 느껴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? 참나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전지전능의 작용을 펼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참나가 태양이 혹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 번씩 보면 되죠. 한 번씩 보는 게 지금 나 몰입이에요. 존재하는구나. 그리고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아요? 계속 생각을 하나로 몰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. 제 몰입책 왜 썼겠어요? 몰입하러. 태상에 대한 몰입과 나에 대한 몰입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인생의 달인의 시라. 그 책에 써 있을 겁니다. 그럼 태상에 대한 몰입 중에 좋은 게 호흡에 대한 몰입도 좋습니다만 만트라나 올바른 기도문 생각 신성한 존재에 대한 몰입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적절히 활용하시면 하루 종일 신성이 흐르는 상태를 체험할 수 있어요. 힘 덜 들이고 막 참나 때문에 긴장 안 하고도 참나를 찾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몰입해 가지고 딱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나무함이 탑을 한마디 하면 이게 일어납니다. 참나는 드러났죠. 나도 알죠. 드러난 거. 내 생각은 신성해졌죠. 갑이 오죠. 몸까지 에너지가 막힌 데가 뚫리죠. 돈 안 드리고 혼자 노는데 이만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불도 자꾸 권해보는 연불도 해보시라. 아 나 특별히 부처님이나 뭐 신성한 존재에 관심 없습니다.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. 이제 와서 누구한테 의탁하기 싫습니다 하시면 오 몰라 괜찮아라도 하세요. 오 몰라 괜찮아. 생각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. 특정 개념에 몰입을 자꾸 해 주시라고요. 근데 그 개념이 나한테 엄청난 정신적, 물질적 은혜를 줄 개념에 집중을 해 보시라고요. 그러면서 참나까지 각성시켜요. 그럼 영혼, 육 모두를 각성시키고 모두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되는 생각이라는 거죠. 그 생각에 자꾸 몰입해 보시라고요. 좀 실전 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좋죠? 이것도 지금 선정인 거예요. 이건 미발의 선정이지만 이렇게 대상에 대한 몰입하는 것도 선정 아닙니까? 일종의. 이건 이발. 발동, 이미 발동한 생각이 이미 발동한 뒤에서 우리가 선정을 또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고 이거는 생각이 안 일어났을 때 아닐 믿자죠. 생각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 나 몰입으로 마음을 관리해주고 생각이 이미 있자. 이미 발동했으면 생각을 멈출 게 아니라 염부를 해버리자는 거예요. 신성한 걸 생각해버리자는 거예요. 그럼 그 생각이 참나 각성까지 이어지게 돼 있고 심신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가피가 오게 돼 있다. 그리고 애국가요.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얻습니다. 신성한 존재랑 계속 연결됨으로써 이제 안해롭다 하는 이런 아버지, 아버지. 예수님도 아버지, 아버지 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신성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. 늘 성령 보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. 예수님은 성령을 펼치고 다니신 분이지. 그때 쓴 예수님의 만트라가 뭐겠어요? 아버지죠. 아버지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. 하면 신성해지는 거예요. 생각도 신성해지고 참나도 성령도 내 안에서 드러나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시라.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사시라. 늘 성령이 내 애고를 통해 내 애고의 심신, 몸과 마음을 통해 혼과 육을 통해 그 신성한 성령이 드러나게 하라. 이게 중요합니다. 자꾸 앉아서 참나만 보고 있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.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참나와 함께 가시라. 이렇게 잘 computerizando. 통과관과의 힘이 드러나게 하라. 그래서 자기 단점을 읽어봐. 그 형의 삶의 정보는 발음이 있다면 철화의 정보가